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로그아웃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.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좀 추워요. 지금 밖이. 목표가 따뜻한? 따뜻한 순댓국밥 먹는 게 일단은 목표고. 아, 지금 음식을 시켰는데. 개구리 같아요, 이거. 초점 맞잡네. 개구리 아닌가? 아, 모르겠다. 이게 개구리인가? 뭐지? 그냥 맛있는데? 근데 분명히 제가 제일 위에 거 소자가 들어간 걸 봤거든요. 그 소고기 할 때 소? 근데 왜 이게 나왔지? 진짜 다 안 먹었어요.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. 오히려 야채를 남기고 다 먹어버렸는데. 약간 닭고기도 먹고 싶은데 생선도 먹고 싶다. 그럴 때는 개구리를 먹으면 전 추천합니다. 맛있어요. 네, 지난번 선전 침천 왔을 때 제가 한국 음식점을 자주 간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일본 음식점을 갔긴 갔는데. 거기 샌맥주, 기린 샌맥주가 20위원밖에 안 했어요. 그게 여기서 소주 먹으면 보통 30위원을 넘겨줘야 되는데. 그 기린 샌맥이 20위원이라는 게. 아, 이거야말로 가성비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식을 좀 버리고 일식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검색하니까 한국 음식점보다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둘러보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특별 서비스로 목요일에 가쿠하이보리 한 잔은 15, 나마뷰가 55N이라고 하는데 되는 건가? 그럼 들어가 볼게요. 아, 땡큐요일에 가쿠하이보리 한 잔은 15분쯤에 들어오자마자 뭐 맛있고 물어보길래 일본처럼, 일본도 오자마자 맛있고 없어서 물어보거든요. 그래서 나마뷰가 오라고 했더니 바로 갖다 드렸습니다. 이게 양은 몇 정도 정도인가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 먹고 싶은 데가 있어요. 가끔. 아, 그리고 이렇게 맥주를 싸게 파는데 뭐라도 좀 팔아줘야 돼요. 한국에서 파는 그 냉동된 참치랑은 다릅니다. 여러분. 마이크 안 되고 싶어요. 음, 너무 맛있는데? 아, 이마 안 아프면 한 번에 다 마시고 싶은데 지금. 미가 아파가지고. 미가 아파서. 행복하다. 지난번에는 그 동문에서 더 걱정 안 하고 음식을 키웠는데 오늘은 돈 걱정 없이 생명주 먹겠습니다. 셰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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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부타바라 조금 얇은 것 같긴 한데 엎지는 완전 바싹 구워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? 과자 같아요 제가 원하던 맛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것도 이거대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첫 번째 일본때는 진짜 돈이 없었고 두 번째 일본때는 그래도 좀 쓴다고 썼는데도 막 외식을 거의 안 했어요 사실 거의 집에서 해먹고 어차피 점심은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때 제가 뭐 그냥 하다못해 동네 이자카야에 혼자 가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지금 내가 그때 뭐 했지? 뭐 했는지 아직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일본 방송을 앞에서 틀어줍니다 이거 보면서 그냥 대충 즐기고 있습니다 맥주 어디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사히라고 합니다 지금 네 잔째 마시고 있습니다 아 추워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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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말했는데 매주 목요일은 이런 가격에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오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아 지금 배고파가지고 역 바로 옆에 건물로 들어갑니다 여기 뭐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술을 잔뜩 먹고 나서 그 다음 먹는 거는 또 그거의 맛이 또 있어요 음 아 너무 맛있다 가격이 싸서 그런가 더 맛있게 느껴져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뭐 경찰 같은 분도 있고 그런데 단속을 하는 듯 하면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4개를 20위 안에 샀어요 어 어 뭐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뭐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춘안에 아 공업단지 처럼 정색 형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개조해 가지고 만든 어 복합 문화 공간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오 예 어 아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동카페 동카페 시우빙 시우빙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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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제가 한 5년만에 먹는 것 같은데 고기가 두 조각이에요 아니네 세 조각이네 다 먹었다 밥 먹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춘안이 예전에 제가 5년 전이었나 5년 전에 일했죠 여기서 그래서 매주 한 두세 번씩 왔는데 올 때마다 갔던 가게였습니다 방금 그때는 제가 집을 제공 받지만 월급이 200만원 정도여가지고 조금 막 여유가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좀 배가 고팠는데 그래도 저기 식당 가면 배를 항상 채울 수 있어서 그것도 맛있게 배를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신기한게 5년 전에 만난 손님이신데 손님이 아니죠 제가 손님이고 이제 지금 분이 대부분 다 똑같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구요 영상에는 찍지 못했는데 바로 하이 이러고 갈 때도 빠이 땡큐 땡큐 영어로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기분좋게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빠이 빠이